대마시아 불원숭이 오공이 불 따기 되어버렸네요 라임이 쭉쭉 미는거에요 아들을 깔고 리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믹서기로 갈아버리는거죠 레벨에서부터 차이가 하나 나구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핑화를 어떡하죠 핑화를 달아놨죠 와드를 지우겠다는 생각인가 본데 페이크를 썼죠 연기력이 좀 됩니다 저주받을 낙당놈들 리심만 오는건 알고있구요 모르는척하는거죠 아 점멸이 아 점멸생각을 못했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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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싸웠다가 손해를 받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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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포를 지키기 위하여 손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네요 핸디를 잡아주는거죠? 너무 안쓰러우니까 쭉쭉 라인을 밀어줍니다 지체 없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간다 그리고 CS 지금 먹으려다가 악의 물이 죄값을 지르리라 안대 안대 지금 툭툭 툭툭 터렛을 건드려주고 지금 템 뭐 사왔을까요? 악템과 싸워라 으아악 으아악 아하하하하하 살았네요 귀여운 단숭이 시커보고 돌아갔네요 전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궁하고 점화를 싸다 이렇게 밀어내면 일부러 밀지 않습니다 50은 다 괴롭히기 위해서 50은 다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밀지 않아요 미니언이 밀겠는데 너무 많이 밀었나? 미니언이 미네요 타워가 약해빠졌네요 오금을 너무 괴롭히면 안돼요 와드를 이제 조금씩 너무너무하게 사주면서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탑을 비우느냐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오공을 씹어말려놓겠습니다 제 목표는 이번 게임의 승리가 아니라 단군에게 이기는거죠 뭐죠 이거? 뭐죠 이거? 과다가 뭐하는거 딱 걸리네요 어? 명령만 내리십쇼 일부러 도망가면 지체 없이 Ś 쫓아내고 괴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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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다녔습니다 자 저는 또 어디로 가느냐 와드를 더 사들고 탑으로 또 갑니다 밀려있는 미드의 이 음악은 뭐죠? 캐리하다네요 캐리하자 캐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맥탈 붕괴 밝은 대한민국의 심행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해 속에서 블랙이 버스 타고 싶습니다 알라하하느님 부처님이야 캐리하자 캐리하자 오공이 다리를 비운다 캐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맥탈 붕괴 밝은 대한민국의 심행 빙마늘이라고 믿고 있었네 제 맛을 위하여 이 몸이 마르고 닳도록 하지 말라고 아군이 다녔습니다 단군? 장세 아군이 다녔습니다 빙마늘이라고 믿고 있었네 지지를 치고 싶지만 시간이 되지 않았어 아무리 포기한 게임이지만 미시하는 척 알아 블루 처먹는 애니가 이 분 후 컵을 주고 블루 내주네 개났던 이블린이 레드도 주네 우리의 영프를 지키기 위하여 피딩하자 피딩하자 피딩하자가 나오네요 연기인 어? 연기 아니네요 단군 가래만 보면 그냥 오줌을 지리네요 다 오거든요 잡고 싶은 거죠? 잡고 싶은 거죠? 여기 오면 되죠? 죽은 거고요 어? 어 내 킬을 못 먹었네 내 킬이 적들을 심판하겠다 저쪽에 플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마시아를 위하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비열한 놈들 비열한 놈들 어이구 여기 킬이 안 부셔졌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구강전하의 이름으로 구강전하의 이름으로 어? 도대체 만나고 싶어요 단군 오공이 어디있죠? 저기 있네요 오 전진 아 전진 아 아 아 우위 아 으 신이 적들을 심판하겠다 언제든 참기벌을 차치했습니다 전국의 영웅이 보이질 않네요 포탑을 타개했습니다 자네요 전쟁을 하십시오 더블킬 지체 없이 캐리 하자 포탑을 타개했습니다 돈이 3천이 있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쇼핑 좀 하고 오겠습니다 포탑을 타개했습니다 포탑을 타개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아 탄군 50 어디였나 탄군 50이 어디갔죠 저기 있네요 잡으러 갑니다 아 아직 궁이 없네 탄군 50이 어디있나요 오 디코있으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놀라지 그 정도까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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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군 50을 좋은 모델이 흠 싸울수가 없네 흠 제압 되었습니다 흠 탄군이다 아 우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킥 더블킥 트리플킥 트리플킥! 캐리하자! 아이! 아이야! 항보! 카렌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승리! 여러분 세주안이 보셨죠? 한타 때! 얼음으로 묶어버리는 세주안이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487R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당군만 봤는데도 이기는 기적의 현장 목격하셨구요 당군 들어와야지! 당군 방송은 마무리해야지! 당군아! 당군이 멘탈이 찢겼나 본데요? 왜 쫄득거리면서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제가 못합니다 저 이제 게임 안하려구요 왜 갑자기 그래? 질수도 이길수도 있는거지 아뇨아뇨아뇨 빅토르 이새끼 이거 전체말을 도발하네 아 진짜 저 팀 분위기가 별로 안좋았어요 그래요? 네 아 우리가 전체말을 안켜놨구나 이건 방송때문에 겁나 깝죽대더라구요 아 빅토르 누구였죠? 덴타클 분노의 빡침이 여기까지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방송에서 게임은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롤마켓은 해야죠 네 롤마켓 가렌 사세요 가렌 가렌 보다는 사실은 세주안이가 세주안이 같은 네 세주안이도 오공은 사지 마세요 오공은 완전 구려요 개구려 개구려 멘탈이 조각조각 나셨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거 안보고 오공만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공 할인이야? 늘어났죠 사지 마세요 오공 오공 할인인데 사지 마세요 오공 빼고 다 사세요 오공 아 오공이 할인이네 야 오공 오 아까 피오라 오공 피오라 탑 챔프 3개가 할인이네요 네네네 피오라 잭스 좋습니다 특히 잭스는 뭐 많이 사용하죠 샤이 선수도 뭐 잘하구요 오 근데 잭스는 292 RP 밖에 안해 완전 싸네 잭스는 무조건 사야되네요 292 RP면 IP도 1350 IP 밖에 안하고 오 이거 보시면은 그 가래는 450 IP 가래 무조건 사세요 가래 5P입니다 네 5P입니다 네 가래 5P입니다 네 자 멘탈이 붕괴 됐는데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하세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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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편에 트위치가 원래 고수인데 트위치 안하고 정상정각 했으면 아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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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니 괜찮습니다 떨지는 마 진짜로 컨셉인데 또 진짓반다고 시청자들한테 화내냐 이럴까봐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박명수가 진짜 화내서 화난게 아니잖아요 아 걔 진짜 화난 것 같다 박명수는 조금 같은데 이렇게 해야 재미있으니까 제가 아무렇지 않게 괜찮습니다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자 협찬 의사협찬은 모주룩 그리고 스트리밍의 협찬은 뉴스트림 롤마켓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